아실 겁니다. 두 번째 달에 히트북 메들리 가보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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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달에 히트북 메들대로 가보겠습니다. 세 번째 달에 히트북 메들리 가보겠습니다. 바이올린의 조윤정 기자 이혁군 제 소개를 할텐데요 저는 두번째 달의 보컬입니다 아까 들었던 보컬은 개공 보컬이고 저는 원래 이것저것 하다가 보컬까지 하게 된 두번째 달의 보컬인데 제가 지금 부르는 노래를 딱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세번 놀라십니다 첫번째로는 이 노래를 제가 부른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일거구요 두번째는 저곡까지 두번째 달이 만들었다 지금 들어보시니까 두번째 달 아는 곡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일곱가지 만들었습니다 저기가 세번째는 크게 따라 부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자신이 굉장히 신기할겁니다 저는 두번째 달의 보컬 김현보입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널 좋아한다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널 사랑한다고 날 사랑한다고 넌 되게 말했지 상당히 그만 맞출 수 없어 네 네 어 이 음료는 어 서울시에도 어 저기 캠션할 수 있게 우리가 크게 상품명을 외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? 이 곡 두번째 달에 만들었습니다 네 다같이 크게 한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어느정도 나 배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내 사랑한다고 널 좋아한다고 상대는 맘 멈출 수 없어 날 사랑한다고 넌 내게 말했지 상대는 맘 멈출 수 없어 감사합니다 소리꾼 김준수 씨 모시겠습니다